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태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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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들어와 해피 보러에 대해 예에 너무 잘한다 너무 좋았어요 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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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늘 벽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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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형이 생일에 12시 뭘 벽자마 12시 땡 치자마자 우리 무대를 했는데 또 오늘 12시 땡 치자마자 태형이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대를 하는데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타 시작하면서 해피 보드 때 위 라고 했는데 본인은 못 들었어 해피 보드 때 위 본인 시작할 때 댄스 브레이크 시작할 때 마이 버스 데이 근데 재민이 형 말이랑 겹쳐가지고 둘 다 앉은 나 랩 몬스라 들어갔다니까 진짜 라이벌 스테이요 지민 레츠고 했고 신나가지고 왜냐면 딱 생일 때 무대하는 건 좀 약간 새롭잖아요 들켰네 태형아 인기 눈빛 빠졌구먼 인기 눈빛 빠졌어 태형아 슈가가 생일 축하해준다 비가 승리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 하하하하